파울로 벤트 감독을 8년여간 보좌한 포르투갈 출신 수석코치가 홍명보호에 합류합니다.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호의 수석코치 겸 전술코치로 포르투갈 출신의 주황 아로소 코치를 전술 분석코치로 포르투갈 치아구 마이아 코치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아로소 수석코치는 한국 축구대표팀을 지휘했던 파울로 벤트 현 아랍에미리트 감독과 클럽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바 있습니다. 외국인 코치지는 2주 안에 입국해서 주말부터 K리그를 관전하는 등 우리나라 선수 분석에 나섭니다.